자 갑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엔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게임하면 제목이 세 줄이니까 뭘 읽어야 될지 헷갈려 자꾸 다 읽어야 되는데 위부터 이 붉은색이 원래 메인 아닙니까 근데 붉은색에는 오리지널 씬 들어있고 위에다가 세워놓으니까 더 헷갈려 총체장 난국이야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메인을 클리어해서 그 비밀기지로 가서 에블린을 제거를 했죠 이제 에블린이 명령을 내렸던 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 던전 전에 해골을 소환했던 그 녀석한테 가야 됩니다 저번 시간과 바뀐게 있다면 레벨업은 안됐지만 소화마업이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은 소화마업과 이제 매혹과 연계를 해서 상태이상까지 걸면은 효율적으로 싸울 수가 있겠죠 아예 올라가서 한번 붙어도 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나오려나 싸우게 되면은 일단 불러오자 너는 해골이라서 안들어갈거 아니야 약화 걸어 도망갑니다 런 나무 뒤로 가 나무 뒤로까지 안맞을거 아니야 아 나무 뒤로 가세요 좋구요 가속까지 착 넘겨주고 적은 5명이네요 잡을만하죠 5명 정도면은 적절하게 저 불위에 있으면 체력이 계속 차기 때문에 다 끌어내겠습니다 적시면 약해지지 않을까 적시는 기술이 없어 어렵다 독도 안통할거 같아 디자인상 그쵸 버프를 걸어주고요 어차피 니가 몸을 댈거니까 넘기겠습니다 뒤로와 전장을 뒤로 빼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원거리들이 와서 쏴아줘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거로 전장을 뒤로 밀면서 가볍게 데미지를 넣어주죠 하나밖에 안맞을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차례론지 기네 화상실패 대사 안쳤으면 더 멋졌을텐데 아 그러지 말자 야 뭔짓이야 근데 궁병이 하나네 왜이렇게 오냐 바닥에 다 화상된거야 아니지 제일 귀찮은 녀석부터 제거할라 그랬지만 안든관계로 때리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제거해야죠 전사가 이제 딜도 나오고 엔간한게 다 되기 때문에 뭔가 되게 고통받은거 같지만 체력도 좀 남았구요 매혹하고 소환까지 하겠습니다 소환된 이번 턴에 소환된 녀석이 싸우기 때문에 사실 딜을 한번 더 넣어줄 수가 있죠 새로마법 소환으로 소환해주구요 공병으로 누워있는 100%로 명중료를 포기한 포지션인데 맞출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맞춰줍니다 안 죽었냐 이게? 저건 죽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양심 있으면 그렇지 어 벌써 90딜이나 받아줬죠 전사 체력이 지금 반피기 때문에 어머야 야 저렇게 쓴다고? 너무 사기잖아 야 동료한테는 힐이고 우리한테는 적이야 데미지야 와 이건 안되겠다 저런 기술 있는지도 몰랐다 전사를 진짜 딸피로 만들면서 힐까지 대폭하는 위험한데 너 장비 바꿔야지 물로 물지로 바꿔줍니다 물이 굉장히 상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쏴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쏴두도록 하죠 아예 멀리 빼자 도망가자 저기서 싸우자고 우리 넌 쏘고 도망가 쏘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법사의 메인딜인 화염 공격기 안 통하죠 오히려 체력이 차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놀아가시고요 힐 하네 어 야 이거 지팡이 쏘면은 불이 꺼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어 처음 알았어 어 괜찮네 괜찮하네 천천히 오겠죠 전사는 대기하고 법사진으로 쏴서 같이 지압하고 아카랑 같은 조합 물만 잘 쏘면 되겠다 대기해 버프 걸고 대기 와우 잡고 그렇지 대기 가라 대기 약화되어있네 아 불에서 나오면 약화가 되나 보구나 법스 내 생각에 얘가 한 번에 죽지만 않으면은 울그라프가 한 번에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비빌 것 같은데 기사가 너무 무섭다 야 기사가 너무 무섭다 야 대기해 대기해 대기해야지 뭐 대기해야지 뭐 어 아주 예쁜 위치로 왔죠 아 저건 좀 어어어어어 야 잠깐만 하아 야 그만 안 해? 두 번 뺀 건 좋아 아 저런 개사기 기술을 두 번 뺀 건 좋아요 턴 멈추고 속성하살 있냐? 레이전이 너에게 힘이 되어있어! 잠깐 어그를 분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힐이나 해 그렇지 그리고 전름발이 만들고 야 되게 세다 골렘급이야 전투력 이제 위험하니까 뒤에 있는 놈 데려오고 죽겠는데 이거 맞고? 잘했어 몇 턴 남았어 아직 남았네 턴수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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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았으면 큰일날뻔했는데 머리 좋다 얘네 저걸 만들어놨다는게 머리 좋다 물화살 있니 혹시? 물화살? 빙결화살 있네 물화살 있네 여기다 뿌리자 아이씨 쟤 냄새 뿌려놔야되나? 전사니까 일로와서 싸울거 아니야? 셋다 여기서 뿌리자 촉촉하게 만들어줘 어 좋아 퇴소했구요 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파살이나 쏴라 그렇지 넘어 6번 누가 더 아퍼 얘가 더 아프네 상 깨주고 대기 쏘고 야 너무 좋다 진짜 물데미지 미쳤다 아직 은신할만하죠? 빨리 제거해줘 어쭈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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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소환 소환 기사는 힐 있겠지 당연히? 어 이건 이건 내가 안쓸 수가 없다 너무 좋아서 어 잠깐 다음번에 풀리는거 아니냐? 잠깐만 야 돌아와 어 수고했어 돌아와 앞에서 구경 잘했어 와우 남겨 남겨 이 목적은 몸을 대는거야 다른건 상관없어 그렇지 8번까지 그렇지 잘 넣었어 자 돌진해주고 바보 만들어주고요 아웃까지 걸겠으면 이젠 상태이상으로만 쓸게요 아 뭐하니 됐어 이거 잡은거 아니냐? 그렇지 걸건 없고 디오프나 걸자 암살자 한게 없네 아무것도 안했잖아 암살자 완전 막타는 니꺼다 그렇지 한 번 더 음 안되네 힐 고작 저거 채우겠다고? 어쭈? 빗나갔구요 해골이가 활약하는거야? 와아 해골이 은근 잘 싸우네 좋은데? 해골이 좋아 여과 가져가시구요 혀 버섯이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화살 가져가구요 폭발과 화염 괜찮은거 나왔죠? 와봐 아 아 이제 코앞에 왔는데 왜이렇게 막막하냐 길만 봐도 아 진짜 황당하네 야 와봐 아 시커메서 안보여요 모니터 잠깐 조정좀 할게요 잠깐 이제 야맹증 인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니터가 너무 어두우면은 밝기를 조절하게끔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이 준비력 여깄죠 이거죠? 이 준비성 그렇지 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다 어떻게 만들어놨냐 뭘 얼마나 넣어놨길래 다 싸울 필요 있는거야 나? 레벨업 하고싶긴 한데 얘네 진영에서 싸우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라 싫은데 하여튼 극한의 이득충은 손해보는거 싫어하거든요 다음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아 부활 두루마리가 되게 싼 게 신기하다 어 화살 하나가 속성 화살 하나가 그렇게 비싼데 아, 죽으나? 죽으나? 아, 물론 물론. 너무 많은 계약을 넣어, 소스한터. 어... 됐구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걸 파는 게 너의 존재 이유야? 그거 왜... 너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더 싸게 팔아 단 1원도 손해볼 수 없다 산다 그렇지 이만 불존에서 좀 더 레벨링 할거니까 이대로 가자 방어력 높은 장면이 어떡하지 좋은게 너무 많아 와 너 없어 어깨? 미쳤네 어깨도 안줬어 내가? 어떻게 살았냐 너 골 때린 애 나 어깨도 안줬어 쟤한테? 너 내가 좀 심했구만 랜아 좋아 두루마리 두 개 소환까지 소환 두루마리는 도적 줄까? 도적이 이제 체력이 없으면은 도망간 다음에 안 싸우니까 그 짬을 이용해서 소환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환은 가능할 거 아니야 두루마리 쓰는 건데 0번을 주자 전사는 액션 포인트 너무 없어서 못 줄 것 같고 도적이 액션 포인트가 많은데 약간 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기관은 좀 심한가? 어 자 가자 도적은 속도가 빠른데 민첩 찍어서 데미지까지 세면 안 되지 적절한 거 같아 딱 밸런스가 저 어딨느냐 이것도 무리냐 아 아 잠깐만요 아 그렇게 미개하게 쏘실래요 진짜? 혼납니다 네 혼나십니다 그렇게 안 통하면 내가 조금 조금 좀 그런데 기분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야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야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야 약화 된 건 좋은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 둘이야? 아 고작 둘이야? 혹 간다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좀 기다리겠습니다 손님 어 손님 어 손님 너무 나르는 거 아닙니까? 손님 훅가요 이거는 내 맘대로 소환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약화 걸어두고요 이렇게 법사가 다채로웠나? 보통은 없는구만 변환하고 변환하고 강화샷 그리고 하늘에서 쏘는 것도 오우 예아 어썸해 강해 지금 아주 야 소환 괜히 했네 소환을 한다고 해서 딱 손해보는 건 없는데 그냥 야 비싼 화살 막 들어온다 왜 왜 불에 안 그을리냐 당황스럽게 후 그렇지 잘 먹었고요 이거는 화면 밝기를 해도 잘 안 보인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많은데 저기 다섯 명 있는데 보이는 것만 다섯 명인데 안 보이는 놈들도 있을 거 아니야 으흠 저 좀 혐인걸 누가 불을 이렇게 질러 놨어 잡았는데 뭐 다 같이 반응 뜬다거나 야 저기 뭐 있다 시체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지 이걸로 떼 때리더라도 얘를 때려야죠 지금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혼자 갔다 올래? 내 생각에는 원거리만 보내놓으면 돼 저기는 저 귀찮은 지대는 야 이게 불이 안 들어가? 야 몇 명이야 이게 야 튼튼하네 시야도 나름 확보해줄까 저기서 물통을 길러서 가는 건가 봐 걸고 야 제거 도망가도 되잖아 기다려볼까 한 번 아 저기서부터 오는 거야? 저렇게 해서 궁수 둘 대기해 아 저렇게 이거 살짝 위험한데 그러면 그러면은 아싸리 저걸 깨자 일단 얘를 쏘고 얘는 맞아버리면 아래 불도 꺼지니까 꺼졌죠 살짝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아 저건 좀 심한데 나쁘지 않지 언제나 무난한 데미지 좋아 언제나 언제나 몸빵을 할 준비 좋아 아 아 그걸 걸리네 때릴 수 있냐 가서 때려 어차피 4턴이니까 보이면은 능력 쓰면 되지 못 가나 보네 못 가나 보네 저기까진 일로 오고 되냐? 아 아 안되네 무투명 하나 써라 안되겠다 너는 힐 할텐데 저러면은 조금 귀찮아지는데 아 좀 많네 엄청 많네 차병만 4명 있네 어 어입 어 해골 가겠다 쟨 뭐야? 비전소용돌이? 전에 봤었던 앤가? Bianche 그렇지 어 레벨 업 넘겨라 넘겨라 어차피 와서 싸울 거 아니야 너 넘겨 오면 때리지 뭐 저거는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너가 조금 그렇다 야 너도 넘겨나라 와야지 안보이는 도적 때문에 돌아서 왔구요 동선 궁수만 안들어오면 무난하게 때리겠는데 아 물론 힐존이 있긴 한데 어 이거 은신한 상태로 막고있으면 못오는거 아니야? 은신 몇 턴이야? 4턴 남았지 이거 막고있어도 되겠는데 이거 굳이 안그래도 어... 굳이 그렇게 아까운 짓을 안해도 얘네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 거리 진짜 동선혐 진짜 그렇지 깔끔 한번만 쏘자 어우! 미쳤니? 왜그래 갑자기 포템 막 터져야 야 할거 없잖아 이러면은 가서 때리고 도망가야겠다 때릴 필요도 없는데 쟤 돌아가서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도망가자 도망가도 되잖아 진짜 말 그대로 어디 보자 좀 와봐 뭐냐? 화염의 마신? 자 넘기고 음치들끼리 막 싸우는 동안 어 힐하고 난리 났죠 지금 불화살 불화살 쓸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이기겠다 너무 세졌어 지금 익숙해진 것도 있고 어디 보자 어디보자 공수를 일단 쏴주자 너가 쏴서 저 상자를 깨야 되는데 되냐? 그렇지 약화 다시 타는 건 좀 힘드네 어차피 너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살을 써버린 건 좀 아쉬운데 어차피 쓰게 돼 있으니까 뭐 야 대박 이름 완전 본적 뺐지 야 그냥 가서 다 죽여버리자 야 아 막혔어 아직도? 아이 왜 그래 어어 둘 다 누웠네? 이녀석으로 하자 그렇지 거의 풀피 전사 9포인트로 한번 찍고 아 화상 뭔데 야 아 아 이제 비전 나오네 엥 엥 엥 텔레포터 지켰어 이쪽으로 야 말도 안 돼 야 두루마리 써봐 거래 안 될 텐데 야 야 아 저건 좀 심했잖아 야 아 저건 좀 심했잖아 아 아 쟤도 죽겠는데 이러다 8번 얘를 와 거기서 거기까지밖에 안 돼? 아우 아예 나오게 하자 그럼 너 어떡할라고 그래서? 하 할 수 있는게 없는데? 고기나 먹을래 우리? 그래? 어 너무 아프다 야 시드 해야지 죽으니까 안하면 순간이동 자체가 연사화로 나올 것 같진 않고 찰 재소없는 것은 이따 간거지 이렇게 팔아 195 딜 좀 봐 바꾸고 그렇지 잠시 버틀만 하냐 힐 해야지 여기는 힐 했고 아 할 수 있어 당연히 안 통해 저거는 너는 자이디나 해야지 너는 그냥 숨만 쉬어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갈 수도 없고 저거 너무 위치가 안 좋았어 저렇게 순간이동할 줄 상상도 못했지 기술 포인트가 없었어 살 수도 없고 넘기자 여기까지 힐 하면서 오네 해골이 세턴 남았으니까 좀 대주겠지 뭐 뭐 한 거야 방금 전장의 비전 소용도를 소환했다고? 뭔 개소리야 대기나 해 어우야 어디보자 소생을 목적지로 변한 거 아니야? 목적지가 다 안되면 안되지 어디서 어디서 됐는데 그러면 다엑스야 버그 걸렸나 본데 이거 자꾸 안될 때가 많더라고 다 안되면 안되지 어 됐다 아 왜 이따위야 원골이 없잖아 비전 빼고 쏘자 거의 빈사 아니냐? 아 살짝 아쉽네 아 야 무기 내고도 부활 두 개 정도로 마감했으면은 깔끔하지 너가 문제다 야 너는 돌아갈 수 있긴 하냐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여기 있으면은? 집에 그냥 갈래 쟤는? 저기서도 뭐 할 건데 아직 불러와서 막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소환 소환을 아껴줄걸 내가 너무 쫄았다 아 그치 절로 어그로 끌고 얘는 뭐 반응이 없냐 그렇지 된 것 같은데 돌아갈까 이제 그냥? 아 먹을게 너무 많아 돌아가기 아쉬워 쟤 집에 보낸 다음에 갔다 오자 전사는 근데 왜 얘네 레벨업이 못 얘 레벨업이 안 됐냐? 얘는 왜 레벨업이 안 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아 저 비전 소용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거 너 왜 레벨업 안 됐어? 아 됐구나 오류였나? 집에 갔다 올래 그냥? 어찌 생각하나? 집에 보낸 다음에 일단 전사랑 울그라프 회복시키고 소화 이리로 올라오면 얼마나 걸리지? 피라미드 뒤에다 박아놨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넌 넘겨 너는 갔다 와야 돼 꼴을 보니까 에에에에? 아 이거 이렇게 오냐? 어 잠깐만요 넘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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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가자야 가자야 어디보자 어어 어 어 많이 잡았으니까 불만 없는데 한꺼번에 올 줄 몰랐네 와 근데 아무도 안 다쳤구나 얘네 이제 신는 것도 아주 편하네 가자 숲에서 가는 게 빠르겠지 그래도 엄청 멀긴 한데 먼 건 다 똑같으니까 일로 가서 가면 되니까 지금 비전 소용돌이랑 창병 하나 그리고 이제 공수 옆쪽에 활성 안 됐던 거 하나 그렇게 남았죠 여기서 다 죽였으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파밍을 하면은 파밍은 문제 없겠다 물이 좀 필요해 따뜻하죠? 레벨업 좀 할까? 세이브하고 아래서부터 하자 어 능력 주네 이번에? 속도 있고 통찰 건강 건강 하나만 가져갈까? 아냐 아냐 민첩 주자 어 너 데미지가 너무 낮다 잘 맞지도 않고 4점 약단 기술 두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쌍수 주자 페널티 제거 야 제거하는 데만 4포인트 들어가 민첩을 이제 등급 속도 속도 할래 우선 건도 필요할 것 같고 액션 포인트 하나 그냥 그대로 올려주네 되게 좋네 활 세 개 아껴 두자 법사 건강 속도 하나만 줄까? 아 지능 주자 지능을 원해 사실 아껴 두고요 전사 메인이죠 내가 사랑하지 마자는 전사 잠깐만 턴당 액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욕만 져도 올라가는 거요? 건강 보정 때문에 최대 액션 포인트가 올라가고 속도 보정으로 1을 더 줘도 안 올라간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아 속도 한 번 더 주면 되지 속도는 필요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동 속도도 들어가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선권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전사니까 솔직히 지금은 별 쓸모없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언젠가는 언젠가는 등급으로 방어력 아 나 싫어 이거 주고 싶어 아 방어력 가자 요동적으로 가고 좋은 거 나올지도 모르니까 양서 하나만 찍어두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등급 어때 이동 페럴티 줄었고 갑조도 이제 방어력도 더 올라갔고요 한층 더 튼튼해졌죠 빠르고 튼튼해지고요 무식하게 누가 가렸니? 야 어떻게 걸기 직전에 터지냐 데미지가 개같은거 진짜 하핳 어우 짜증나네 야 화살 끝내주게 나온다 근데 어디 가볼까 어디 가볼까 물통 두개 궁수 하나 이거 좀 큰데 일단은 선빵 때려 야 역시 궁수야 그렇지 반응이 아직 있긴 한데 됐고 포인트는 아껴 오우 저기 전사하나 오우 저기 전사하나 비전하나 분명히 순간이동 오 야 뭐야 기사야? 비전이 아니라? 무조건 개꿀치 저렇게 들어오면은 던지는 것만 아니면은 내가 무조건 이득 보지 내 배후배가 해골한테 던지는거 소비시키는건데 될까? 나 지금 5분이 남았잖아 어때 아끼자 좋아 마저 상관없어 포탄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 어 죽어도 상관없어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 300이나 되는 치료어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 오우야 일단 얘부터 걸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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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난하다 부드럽게 잡겠다 얘는 가자 680이야 체력 레벨 8의 힘이야 야 야 이거 뭐 보낼 필요도 없구만 넘겨 넘겨 그래 근접으로 오시겠다 나는 완전 땡큐지 어 근접 안 닿네 이거 아이씨 애매한 것 봐라 뒤로 가고 아이씨 그렇지 정면 보고 누운게 좀 아 불 불편하긴 한데 입장에서 뭐 이정도가 나왔는데 불편 불편할 순 없지 데미지 보자 아 파워샷이네 끝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들으세요 화염의 완도다 자 자 생각하자 내 생각엔 니가 갖고 오는게 나일것 같은데 들고 오고 야 꺼줘 그렇지 어휴 어 위도 길이 있네 더 어어 설마 여기가 헬구역인가 일단 돌아가야 되나 이거 이 정도면 안 돌아가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근데 혐의긴 하다 맵이 정도가 있지 않냐 좀 아 이거 좀 너무 심각한데 게임이 가족들 너무 많은 것 같다 마침 버릴라 그랬는데 잘됐군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응 목 부딪혀서 안달이야 이놈의 게임은 수리도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에어어어 집에 갈래 대체 레벨 몇이냐 십 레벨이야 나 여기 아닌 것 같다 여기가 나중 길이구나 난 여기가 일로 오는게 맞는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허 진짜 자... 터로머나... 죽을 수 없는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일감 좀 줘봐, 서운스 헌터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 이 집에서 면역돼있지... 아... 이 집에서 면역돼있지... 혈액의 짝을 받은 혈액의 짝을 받을 수 있어 85나 먹어 어우 혐의야 아 이런 뚜껑 아직 뚜기고 있었어? 그래서 은신하기 지도력이면 충분해 됐구요 작용 작용 가자 화살도 많지 돈도 많이 벌었지 부활도 이번에 안썼지 아 저 물통 필요한데 물통 살 순 없나? 물통 너무 좋아 물... 물 포션 그런거 없어? 물... 웅덩이 포션? 갑주 포션도 있어 약화 물약 건강 물약 어 넌 이제 안파네 야 물 피해 있다고? 80... 47에서 81 8레벨 장비 나오네 이제 낄 수 있다는 거지 얘 끼고 있는건 좀 비교 좀 해봐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네 근데 그렇게 엄청 좋고 그렇진 않다 물 데미지가 들어간다는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쟤네 내 10레벨짜리 애들이랑 지금 싸울 것도 아니고 너한테 살 필요가 없지 애초에 여기 뒤에도 있는데 공수 상인이 있는데 공수 상인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천천히 해링 맛있는 뼈 뼈 뼈 뼈 아란은 많은 체으 별로다 어 화살은 화살로 10% 기조립은 에... 거의 안 통할 것 같은데 근데 파손이 안된다는게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는 돼지 데미지도 있고 돼지 데미지는 맞는다고 체력 회복될 것 같지도 않은데 어 그래도 불안하다 그리고 고친지 얼마 안됐는데 뭐하러 바꿔? 돈 아깝게 검이나 사러 가자 주인공 무기는 맞춰줘야겠지 8레벨 검 너무 기대된다 주인공이 그 쓰레기 상태에서 너무 세지고 있어 지금 마음에 들어 다음 랩업하면 얼마나 세지지 궁금한데 야... 9천 그럼 레벨... 한 7레벨 되겠는데? 저기 언데드 한 대 가면은? 그럼 나 또 레벨 높은 거네? 개꿀이네 아니 저 불이 있는 애들 있길래 그냥 8레벨부터 나올 줄 알았지 보고 있니 얘들아? 뭐하니? 뭐하자는 플레이야 어 짜증나네 악당 기술이 좀 필요한데 악당 기술 누가 가르쳐주냐 장비도 좀 뽑아야겠어 장비도 좀 뽑아야겠어 장비도 좀 뽑아야겠어 전사가 몸을 다 대니까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뭐 비싸기도 하고 딱은 몰라도 몸통이랑... 아 몸통은 필요할 것 같아 이건 이건 괜찮은 것 같고 몸통이랑 무기 신발도 필요하네 몸무신 아! 소스 헌터 오! 즐거운 시간 끼고 있는 거면 같은 거네? 내가 판도 끼고 8레벨 9힘 8레벨 9힘 돼지 데미지에 괜찮네 농부의 낫을 변형시킨 거야? 농부의 낫을 변형시킨 걸 지금 들어야 되냐? 레벨이 레벨이 있는데 1400원이면 싸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아... 이건 좀... 신발 좀 보자 8보호대 말고 신발 신발이 별로 좋은 게 없다? 낫... 낫 정도? 낫 괜찮네 돼지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치면 세수 데미지 자체가 이제 2 더 높은 거 아니야? 돼지 데미지 100% 치면은 치명타... 치명타가 5%가 붙어있네요 이거 좋네요 감속은 솔직히 잘 기대 안하는데 터지면 좋지 절름바리기도 붙어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앞 딜만 놓고 봐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구도가 별로 없으니까 사자 얘로 사야지 얘로 살면은 좀... DC 해주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역시 일도 하고 봐야 돼 이렇게... DC 해주잖아 막 받다가 자... 옮겨주세요 더 좋은 무기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봤더니 이제... 레벨이... 8레벨이 되니까 속성이 붙네요 무기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기 종류 낫을 손에 넣었으면 돼지낫 대지낫 대지낫이라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좀... 가자 단검을 사야될까? 아 근데 나 얘 상인을 한번도 못봤는데 도적 상인을 도적 상인이라는 게 있긴 해? 너 단검 맞춰 좀 길게 셀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5레벨 단검 쓰고 있어 지금 도적으로 느껴지는 애가 없는데 저 이 동네는 단검 파는 애 없어 도적 악당 책상인도 없고 저 좋은 애 없니? 이런데 있으려나? 아 이런데 없을 것 같은데 나 와봐 텔리온이고 얘는 가보면 알겠지 뭐 주인공 무기 바뀐 건 맘에 든다 여자가 거래해야지 싸죠 아라스 바이러스 하단 아, 안녕하세요 고소한 사람 아, 내가 너의 눈에 든다 고물 지도? 무기 파는 여인이 없어요 아, 야채 행상이랑 치즈 행상이 따로 있었어? 아, 그랬어? 처음부터 알게 되는거예요 나의 언급bere진 고무소 밤들을 할게 아 왜요? 아라스 바이러스 아라스 바이러스 아라스 바이러스 아라스 바이러스 자, 띨드 지금 뭐가 세지? 화염 지팡이 좁지 않았나? 너가 좋았냐? 보자 35에 58 화염지팡이는 똑같네 제물이라는 기술 쓴다는데? 이거 이게 레벨이 더 낮아 근데 이게 더 좋아보이는데 딱 봐도 근데 가격도 더 낮네? 아 레벨 제한이 높아서 그런가? 제물 보자 하리부트, 도적상인, 토마토 즉시 불을 붙이고 아 저런거구나 어 괜찮네 맘에 드네 도적상인 안계세요? 로아야 너 도적상인이니? 어 이런거 파네 별거 안판다는거 아냐 쉽게 말해서 도적상인 누구지? 장이사인가 설마 어 여기 물통있다 장이사일 리가 없지 아 여기서 물통 몇개 가져갈까? 아 저기 불 너무 불바다인데? 들고 갈 수 있네 이거 장이사 어딨니? 거래좀 하자 거래좀 하자 어 어 저 방패 드니까 너무 웃기게 생겼다 야 저기 도적 아이템 파실분 쌍 쌍쌍쌍 나오세요 여관에 계시나 혹시? 좋아 오늘의 목표는 벌써 50분이네 메인캐스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야됩니다 엠피씨 자체가 별로 안보인다 위에 있는건 사술상인이잖아 위에 있는건 사술상인이잖아 무슨 게시말이야 휴스타를 따라서 그 지하의 일정에 따라서 이 지하의 일정에 따라서 그 지하의 일정에 따라서 그 지하의 일정에 따라서 잘 안고있고 그 지하의 일렁한 소리들 하지만 하지만 월고러프 반저것들의 파이온 안으로 내 나라들을 봉사하자 안으로라 너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너의 남성 자체를 너의 최소한客들이라고 의지력이 감소한다 어? 아 사야? 이야 그냥 내가 판 거 도로 갖고 있는 거구나 이거 좋다 아 너무 비싸 근데 아 잠깐만 너 도적 상인이냐? 가죽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판 거잖아 별거 없네 악당 있네 악당 꺼네 아 이게 악당이구나 디자인보가 악당 생각해보세요 악당 검은색일 줄 알았어 뭐야 덱이 하나밖에 없어? 속년제기술? 왜? 아 5톤 동안 바닥 대미지 면역 이런 것도 있구나 와 액션 포인트 이 두며 둘이면 먹을 수 있어? 이거 좋다 되게 좋다 이거 저건 되게 좋네 넉다운 시킵니다? 와 이런 것도 있어? 졸라 좋네 저거 넉다운 데려갈 거 그랬네 아 이렇게 좋은 기술이 많았는데 난 몰랐던 거야? 두 개 다 필요해 나한테 스칼렛 어떻게 좀 해봐 가능? 피터리의 한손검 이거 필요 없잖아 좀 쓸만한 거 없냐? 딱 팔면은 감 나올 만한 거 이런 거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냥 돈으로 사고 돈을 다시 거래를 하자 귀찮아도 이렇게 하고 제가 싸게 사니까 일단은 빠른 발보다는 넉다운이 낫겠죠? 당장 써먹으려면은 와 저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몰랐네 내가 두 개 맞지 않았니 책? 뭐하니 아 그래? 쌍수 찍어서 안 되나 보구나 됐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괜찮다 괜찮게 본다 나는 어 괜찮다고 봅니다 아이템이나 빨리 보내줘 저런 거 끼고 있었구나 스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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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팔 거 없고 좋아 어 조용해졌다 게임이 갑자기 적당히 찍고 한번 해놓는 게 편하네 좋아 좋아 역다운은 좋네 저런 게 있을 법한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았던 거야 악당에서 자체를 몰라서 무기를 못 사는 건 좀 충격적이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게? 3 행복한 해외여 정말 도와줄게 정말 도와줄게 하지만 아직도 못 사는 건 워그랍이 워그랍이 뚜껑을 잃어버렸어 뭐 이따위로 생겨녀냐 지하실이 아 와도 되는 거야? 함정있죠? 270원짜리 식별환경에 28 니가 다 그냥 털고 와라 그냥 괜히 꼬이겠다 누구 왔니? 잘 봐줘봐 숙일 것도 없어 이 정도는 훔치지마 요리 냄비 회복 물약도 있어? 이새끼 많이 재겨났구만 사과 야 기절도 있네? 은하살이네 은하살 은하살이면은 뭐 좋지 다른 상잔 됐어 너무 많이 뒤지지마 선술집 지... 지하실... 상자? 이거네? 2레벨 상자인데 못 따? 왜? 어... 화살 두 갠 너무 좋다 어 세 개 너무 좋다 야 오오오! 대박 야 이렇게 됐으니까 갖고 나가자 그냥 야 들어 어 문제없지? 야 너무 무거운 거를 못 드신다 어흠 딱 기다리시오 아냐 이걸로 가자 아 도래 왜이래 불안하게 숲이었지? 아 나 너무 헷갈린다 이거 보여주는게 없으니까 자 어디 꺼내시고요 작업합시다 손님 어어 데미지 봐라 어어 데미지 왜이래? 신화야? 이런식으로 떠줄거야 이제 앞으로 오오오오오 양손 전투 도끼라고요? 아 당연히 내 레벨건 아니겠지 근데 기대는 하.. 기대는 하는데 당연히 내건 아니겠지 자물쇠 따기 1 붙어있네 야 좋다 이거 자물쇠 따기 1 붙어있네 아... 야 괜찮은 무기였네 5레벨트 썼으면 좋았을 것 같네 꽤 괜찮은 거네 15% 확률로 절림바리도 좋고 3% 데미지 여기 괜찮은 무기 있었네 미돌아 줘도 되겠는데 야 아깝네 이거 룩도 약간 내 취향인데 그럼 대가 좀 짧긴 하지만 나중에 저는 트레이오, 소스 헌터 계속해서 즐거운 즐거움, 소스 헌터 뭐냐 베르티야 아 뭐야 꺼져 아 뭐야 꺼져 아 팔자 그냥 지금 와서 끼고 있어서 뭐하냐 뭐 사면되는데 17원 217원 좋아 3350 너 줘야겠지? 너 말고 이런 거 쓸 사람 어딨냐 니가 써라 그냥 소환사 소환사 이상의 소환사가 되겠어 빨리 이동하자 결국 진행도 메인도 안가고 있었네 저기 화산걸레들 잡느라고 어디였지? 여기였지? 가자 이쪽은 적도 없잖아 이쪽은 적도 없잖아 이동하겠습니다 돈도 많고 아주 긍정적이야 화살을 안 바꿔준게 조금 흠이긴 한데 화살 정도는 뭐 다음 레벨을 바꿔줘도 충분하겠지 화살 정도는 드랍도 될거고 왜이래 아 왜이래 아 이럴거야? 왜 가져오세요 미친놈아 뭐냐? 왜 처분 안했냐? 파손불가 좋다 됐어 정렬해놔 상자 어딨어 나무상자 하나 먹지 않았나? 뱃속에서 녹아버렸나? 나에게 연락하겠지 나에게 연락하겠지 우리의 연락을 안고 뱃속에서 녹아버렸나 뱃속에서 녹아버렸나 인구에서부터 아주 징어게 해놨네 야 보여줘라 이게 불이여 다같이 순간이동 안되냐? 벌써 써야되나? 상자? 아 깜짝이야 미친놈아 상자 안갖다놨지 야 뭐한거야 상자 안갖다놨지 그냥 가자 안죽잖아 아 시끄러 봐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근데 좀 이거 제거하면서 가야 된다는거 그러면은 클릭하기 어렵냐 그렇지 그냥 걸어서 돌파해도 될거 같은데 체력도 조금씩어나서 내가 레벨도 좀 높고 돌파한 다음에 피라멜 돌아가면 되잖아 내가 소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 공짜잖아 이러면은 일로와봐 몽고메리 부인 여기에 잠들다 애도합니다 얜 누구야? 음 무덤으로 가면은 악당들이 나올거 같은데 물로가면 전기가 나올거 같은데 미래가 보였는데 어떡하지 근데 일로 오는게 아닌데? 일로 가는건데 일로 왜온거야? 아 애초에 여기 막혀있잖아 아 뒤로 들어가야되는건가? 아 그렇네 뒤로 돌아가야되네 아 저렇게 돼있구나 일로 가는게 맞는거네 그러면은 일로 한번 가보자 여기 뭐 무덤도 많으니까 왜 저렇게 하나가 다같은게 아 저것은 이리와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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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마리의 비밀? 잤딴 거 필요 없는데 난 뭐 대충 여기 넣어놓자 아아아아아아 저런게 생기는 거야? 읽기 싫어가지고 토끼발 허리띠 저런 세트가 생기네 아 그렇구나 몰랐진 않네 필요한 거네 그러면은 책인 줄 알았지? 한 번도 안 읽어 책 읽기 얼마나 싫었는지 한 번을 안 읽어봤네 99라고? 맞아요 저거 아무나 던져놓으면은 바리게이터로 써도 되겠는데 던진 다음에 얘한테 옮겨서 갖고 다니다가 바리게이터로 쓰면 되지 어 못 부술 거 아냐 완전 막히는 거 아냐 저기다 해놓으면은 무겁긴 한데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아 저런 거 주지 마세요 아 이거 파내고 있는데 힘들게 아 무슨 함정을 저렇게 만들어놨어 어차피 나 웨이포인트 찍으면은 절로 갈 길 영원히 없는데 웨이포인트 찍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된다 또 나왔구만 상자만 두 개가 나왔어 어떡하냐 저거 999라는 레벨이 되냐 이 게임에서 혹시 열쇠도 뭔가 맞춤 제작 같은 게 있는 건가 가자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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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뭐야 이건 다 무덤이야 여기도 아 캐고아 아 뭐가 있는 거 같다 캐지 않았니 너 땅에서 됐고 캐지 버스 캐지 아이 이득 본 거 하나도 없네 진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리 알아서 찍어놓으면 알아서 갈까? 아, 기름칠한거 보니까 불안하다 불안한걸 떠나서 얘 뭐냐? 미치강이 당연히 뭐 소환하겠지? 오호 엠 느낌오죠 어떻게 하라 그러는건지 이거 대충 돌아오려무나 그래서 뭐하니 소리가 돌아와야지 저건 내 생각에 한대도 안맞고 자부 있을거 같애 무슨 의도로 저런 캐스트를 만들어서 연맥이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없지 그냥 쏘면 되잖아 오우야 경험치 폭탄이냐? 쟤네 건너오다가 죽을텐데? 이 절반 안걸면돼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아 왜 시야에서 벗어나 야 아 연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신해 변신하고 구석으로 짜져 너가 짜지는 사이에 다 제거하겠네 좋은 생각이지? 잘 짜져라 괜히 가떡 뒤지 말고 와아 이거 심한거 아니냐? 아무리 그 쉬운 애들이여도 그렇지 중간중간에 연쇄폭팔만 각 잘 잡으면은 한번에 다 터뜨리겠는데 어 지금 내 쪽으로 올테고 말이야? 내 턴 시작이잖아 한 명만 쏘면 되지 한 명만 헉 C에서 흐으 인간을 통해 정말 유리 considération bing genuinely 숨은 powiedz 일단 버텨야 한다 어우 세상에 겸치 먹긴 하는거지 너희도 상상도 못했는걸? 어걸 끌어야된다 이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워메 이거 우연이야 이거 이거 어째을까 우했어 이거를 닿지도 않아 이거 체력 생각하면은 아스나스에게 살텐데 어 자폭만 하면 돼 그래 끌고 어우 야 세상 맙소사 어쩌라고 왜 이래 나한테 참긴 했다 야 이건 좀 아니잖아 하아 비 써야되나 화상이라고? 죽겠는데 하이 재수없으면 화상 여기 2톤이야 아 여기다 불이야? 헤에에에에! 어 야 저 여기서부터 라고? 잠깐만 오오 이거 좀 아니지 윽! 아하, 나 이런거 싫어, 서프라이즈. 이런거 안좋아한다고. 그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 당연히 안보이죠. 뭐 다 죽게 되있고, 쟤네는 뭐.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여기서 다 불러서, 물같은거 뿌리면서, 심하게 심각한데 얘네. 진짜 뭘 얼마나 터뜨릴라고. 불나방이냐? 얘도 맞아, 얘도 타 죽어 저러다. 뒤에 다섯마리. 아빠라, 이놈의 멈추는건 진짜 극혐이네. 오네? 오면 좋지. 안오는게 좀 혐이긴 한데. 그렇지. 위에 저거 빼고 다 잡았다. 야, 이정도 불이면 아무리 체력괴물이어도 힘들거 같은데? 불이 너무 심각하게 많은데 저건? 아직 반피야. 미치강이. 죽었죠? 죽은거죠? 끌고 와. 아, 물이 왔다. 하지만 반응은 시켰어. 그렇지. 끝났고? 야아. 비두로발이 있니? 써야겠구나 이거. 야아. 꺼지는거지? 트롤러 말하기 좀비편? 그아, 그롬프 그롬프. 당신의 행동이 나를 아주 불쾌하게 하는군요. 그랍그랍. 어... 귀엽구만? 광금! 어우, 예스. 어우, 야, 잠깐만. 뭐, 물 안돋아 놨다. 물 안돋. 물 안돋으면 물 스태프 쓸 필요 없지. 뭐, 돈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돈도 많이 얻었어. 근데 가끔 이런 던전 나와줘야지. 근데 더 많아야 되는거 아냐? 오다가, 먹을 수 있게 되겠지 뭐. 요지 그만 드시겠습니다. 물통만 하나 더 집어들자. 염력으로 들었지, 저거는? 야바. 겸치가. 나름 쏠쏠하게 들어왔어. 기름통. 위에 길 있고. 어우, 야, 어디부터 가야 될지 고민된다. 되게 생각보다 훨씬 넓어. 당연히 나 교회만 있을 줄 알았지. 웨이포인트는 찍어야겠지? 얼마 안 남았다. 설마 가는 길에 뭐 있겠어? 그렇지. 매일 찍었으니까. 갔다 오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네. 아휴. 가자. 오래된 교회. 자아. 많구만. 몬스터도 그렇고. 몇이라고? 8이야? 어, 그럼 많네. 레벨 때. 어. 뭔가. 여기저기 난리 난거 같은데. 일단 돌아간다. 이거는 뭐야? 길이야 이것도? 아하. 그곳이구나. 너무 많이 돌렸네 내가. 가자. 쟤 뭐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길을. 꼬막하게 만들어보셨나. 함정 같은 거 안 보이죠? 함정 있지는 않겠지? 그냥 가봐. Ed. 기. 맞아요. 불만 안 터지면 기름칠은 괜찮잖아. 흐으으구. 흐으으으으으윽. 흐으으으으으으. 흐으으으흑. 흐으흐흐흰흐흐흐흑. 저 새끼 뭐죠? 존나 쎄 보이는데요? 나한테 불만이 있네? 혹시? 흐으으으으으흐흫. 흐흐흑. 야 저기요 아저씨 너 대화 좀 하고 와라 분명 덤빌거 같으니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트롤 언어 준 이유가 있구나 아아아아 자 대화 좀 하자 트롤.. 트롤 어두다 이제 3기국어냐? 남해크어랑 한국어랑 트롤언어? 게임이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올라 그래 이제 미쳐서 올라 그래 올라 그래 올라 그래 아 이제 공부 덜 했어 이거였니? 그래 그래 그런트 그론프 그르야 당신은 제게 트롤셀을 내야 됩니다 당신은 아아아아 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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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락이랑 그림프 그르 그락 그림프 그랏 그83 그랏 그라 그라이 그라이 그랏 그림프 그라... 그람프 그랏 그랏 그림프 그람프 그랏 그랏 그림프 그람프 그라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랏으로 간다 내가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언어를 외웠다고 그랏 그랏 간다 그람프 그랏 안될 줄 몰랐어 그랏 간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 네 지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왜 쓰니 멍청하 정찰하고 오자 어 웨이다 스타스톤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니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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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어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대우를 해결하자 쓰레기야 보자마자 진단하지 말고 물 없어 얼음화살 얼음이라면 어떨까 얼어붙었죠 나 지금 불인데 무기 너무 건방진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길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소환수 파괴 소환수 파괴 소환수 아니냐 쟤네는 쟤는 친구냐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물팡이 물팡이로 바꿔 소환수 파괴 너는 너는 저기 대기하세요 저런 놈이 다 있냐 어어 저런 놈이 다 있냐 얼어있으면 100%야 어 그렇네 그렇구만 소환해 사만 안데드 작업해야지 그럼 야 근데 너무 심.. 너무 심각하다 거리가야 좀 아니지 않냐? 어 치명타 뜨네? 죽겠다 야 상대를 잘못 골랐어 인마 아직 얼어붙어 있죠? 훅 가는거야 야 풀렸네? 잠깐만 엄마 나 그냥 쉽게 잡고 싶거든? 솔직히 말해서 아 돛된 부분이냐? 아 냉기 냉기 아 냉기 저렇게 처먹고도 멀쩡하다고 야 잠깐만요 안데드 검사 턴 그렇지 그렇지 미친 게임 죽은거야 지금? 터지면서 제정신이냐? 아 거의겁네 진짜 겸치 먹고 죽은거야 그래서? 겸치 판을 보면 알겠지 뭐 못 먹고 죽은거 아니냐 이거? 터지면서 죽었나봐 아 뭐하세요 아 진짜 뭐하십니까 겸치도 못 먹고 찐따세요? 그락 그락 나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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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투명 안됐어? 투명 안됐어? 투명 안됐어하는 투명 안됐어? 당첨 solder 투명 안됐어.... 에에에에이 시유 시유 잘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군요 뭐냐 이 길은 에에에에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새로운 맵으로 와버렸어. 잠시만요. 야! 뭐야, 야! 루쿨라가... 루쿨라가... 루쿨라가 도착해 봤어요. 내가 왔을 때가... 여기가 우려와서... 이렇게 그녀의 자리에 대해... 그녀의 자리에 대해... 그녀의 자리에 대해...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 그녀의 자리에 대해... 루쿨라가... 아 그래? 아키란 또 이쪽에 있어? 꺼져. 나 캐스트할 거야? 꺼져. 문 밑에 콧덕 없이 뭔 개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어따 대고 나는 캐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다 잠깐 눌러본 거라 이 말이다. 나 길 막혀있어서 못 가는 줄 알았지. 이거 메인캡 깨야지 갈 수 있는 줄 알았지. 아니면 아예 막아놓던가. 그냥 가버리네. 그냥 길 나무로 막혀있는데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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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얘네들 다? 저기요. 에베네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잃어버린 새일러인이야. 매우카산이 있다. 매우카산이 있다. 어떤 읽을 때, 어떤 말은... 오... 오, 정의자. 이 ghostly form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걸 바랍니다. 아하! 얘가 말하는 조각상 이렇게 뒤에 있는 게스트야? 아하! 아하! 얘가 말하는 조각상 이렇게 뒤에 있는 게스트야? 아하! 아하! 지금 떠드시고 있으니까 보시겠습니다. 그냥.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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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샤롱 어우 샤롱이라고? 능력 아무것도 없는거잖아 야아 대박 저항률 붙어있어 보통 샤롱이 아니야 샤롱 봅니다 우리 도적놈한테도 주자 샤롱 야 저항 붙어있네 좋다 할말이 있니? 나 간다 불안한데 좀 절벽에서 말하는 내 조각상이 마력의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랬다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됐고 매일이나 깨러가자 쟤네가 문젠데 독이 좀 많은걸? 이게 뭐냐? 절망하는 영혼? 전투 마법사? 폭탄 애굴하나? 아.. 신타 좀이야 에에에? 벌써? 나보다 빠르다고? 어쭈? 어쭈? 넉다운까지? 어지간한 상영업인가 본데 골고 대기 내가 서있는 위치를 방어전선으로 삼고 뭔가 이것저것 거졌으니까 절 위에 싸워주시고요 아 불편하다 쟤네들 쟤네들 항상 불편해 야아아아 얼어붙음이 있는데 뺐네 야 자 그게 닫는다고 속성하살까지? 도, 도? 말도 안 돼 그럼 나 뺄거야? 뭐 할라고 야 너무 어우야 저 해방도 해주네? 이야 대단한데? 쏘고 도망가야지 저기다 불 지르면 다 사죽는거 아니냐? 독바닥인데 저기 마침 폭탄만 터뜨리면 되겠네 아아아아 진정해 진정해 일단 도망가 안되겠다 이거는 그냥 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작살났지 어우 넘나 아픈거 넌 살아야된다 어ほ somewhere muş 불혀왜잇까지 도망갔다 야야야야야 자 아이고 화상에 독에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을 영 East 너구 나대는가 아닐까 이거는 darauf 못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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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걸어놓으면 못 쏘잖아 와서 싸워야 되잖아 얘네 불 던져놓으면 되지 전사로 바로 힐 주고 던지고 도망가면 되겠다 고장 났네 이렇게 편하게 해준다고? 나를? 버프 아직 많이 남았죠? 악마의 앞잡이 엄 쏘면 되지 않나 이거? 데미지 입었거든요 표시는 안 떴지만 준비하자 때릴 준비 와야지 못 쏘니까 많이 왔지 많이 오셨지 아 저기서 쏠 수 있어? 하지만 해골이 맞았고 벤시같은거 쟤 죽여야겠다 불안하다 어 여길 본다고? 보여서 보는거야? 야 너 너무 좋은거 아니냐 해골? 일개 소환체 주제 아 좀비들이다 불만 엄청 찔렀네 내가 ㅋㅋㅋㅋ 아 저렇게 오래 걸어올 수 있구나 쟤가 세미지를 별로 안입어 쟤 왜 저래? 어 안입는다고 화상을? 일단 뭐 근접으로 쏴다 얘도 이건 좀 오바... 아 야! 일로와서 마법을 쓴다고? 비둘 수가 없네 이거 왜? 윌프라고 은신... 풀렸니? 왜? 아 잠깐만 실화냐? 넉다운 걸어 아... 약화 걸어 버틸 수 있지? 안게 아닌데 힐 다 써 가속 걸어 그치 해골 튼튼하거든요? 이것까지 버텨주면 짱이지 감속? 그렇지 주문까지? 오오 힐 이러면 딜은 안 때리겠다는 거고 지금 턴에 밀어 그렇지 실화냐? 대지됨이 드디어 테스트 해본다 그렇지 이거지 쟤 못 때리네 넘겨 그럼 아 넘어진 거야? 저렇게 왜 가렵게 넘어졌어? 죽여 그렇지 센 거 담갔죠? 소환수 파기구나 깜짝 놀랐느냐 사수를 소환수 파기 그건가 보다 그쵸? 어... 말도 안되잖아 데미지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 나 어... 당스럽게 한다 사람 쟤 왜 불 걸렸어? 쟤 왜 불 걸렸어? 아...C... 그만 때려! 어 도망갈래 도망갈래 늑대 하나 소환해준다 특별히 늑대야 늑대야 알지? 바깥 해야된다 헉 위험한거 아니냐 이거? 도망갈래 오우야 왜 저렇게 센거 같지 오늘따라? 뒤에 적 없지? 어 여기 하나 있네 그렇지 웬일이야? 집에 갈래? 위험한데 뭔가 느낌이 어... 얘부터 어어 지팡이 너무 좋다 어어 야 공포 뭐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아직 못 때리지 아직 못 때리지 도망가서 어떻게 해볼만 하지 않을까?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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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얘부터 죽여야겠다 아 이거 위험한데? 그냥 저기 걸을걸 문에 맡기고 문에 맡기고 걸 안 맞지? 어떻게 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가 화상이 좀 크네 네 누가 더 철게 많니? 아니 그냥 너 해라 좋아 좋아 설마 돌아서 열 때리겠어? 서로 싸워 야 데미지 봐라? 한 번 더 긁어 안 죽어 엄살 부리지마 체력괴물이야 체력괴물 자신의 강함을 모르는구만 지금 체력괴물이 체력괴물이 들어가냐? 전혀 계산에 안 넣었는데 들어가니? 몰랐는데? 바쁘 걸어주고요 체력괴물이 그냥 고대로 올라가는거겠지 설마 오우야 좋다 아야 어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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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이 몇이길래 이렇게 쿨이 안들어오냐 좀비라 그런지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좀비 아니랄까봐 더럽게 튼튼해 그렇지 야 차는 양좀봐 불 질러야겠는데 진짜 위험하겠는데 이러다 어? 채 탔고 뒤엔 놈은 오우야 불길 진짜 세네 어? 야 왜 갑자기 얘 터져 아 피가 앞에 있는 불 바닥에 부딪쳤나보구나 넘겨 오면 죽여 오면 죽여 오면 아 개같은거 낑깡대 불쌍하게 내가 잘못한거 같잖아 뒤에 죽은놈들 떠드는거 봐라 쟤들 죽었다고 쟤들 죽었다 이거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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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할 거, 130원? 파밍 이따가 갔다와서 하자 입구에서 이렇게 고생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죠?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죠? 피라미드 가져오셨어요? 가져온 기억이 없는데? 야, 잠깐만 뭐죠? 야, 가져왔어요? 가져왔네, 내가 가져왔네 심지어 본캐로 야, 왜 가져왔다 이거를? 왜? 그럼 갔다와 뭐, 딱히 상관없는 지점에서 갖고 온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어... 어디 좀 누워있을 만한데 없니? 다시 탈레온한테 가자 다시 탈레온한테 가자 왜 갖고 왔대? 이해가 안 되네 부활 도르몬에 사고 소환 있으면 사고 몬스터 같은 게 제니 안 되는데도 되게 편하게 게임을 해 돈이 막 엄청 필요해서 아이템 뭐 필요한 거 사야 되고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어유, 그 주인하자 그렇지 디드로 말이? 30원이면 상? 야, 이거 오늘 태물이 좋구만 저 점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175원 야 이제 94야? 그치 내가 여기에서 한개 있는데 양심 있어야지 공짜로 줘도 모자를 판이지 야 이거 몇 개야 그러면은 너? 두루마리 다섯 개야? 여기 몇 개 있어 두 개야 어 딱이다 멀쩡하니깐 아름다운 릴리프 아... 그 땅이... 죽을듯이 내 마음이 불쩍해 멀쩡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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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턱 다 빠졌냐? 그렇지 얼마나 좋아 황금 양피지 통나무 필요없죠 다 양피지 너무 헷갈리게 생겼어 어 괴짝있다 보이지도 안되있네 야 주먹칼 나왔네 더 땜 부추라 왜 자꾸 니가 먹니 울프라그라고 떴는데 암... 괜찮하구만 자네에게 주겠네 상대를 박아가면서 긁어대기 후 좋구만 뭔가 주먹칼인데 포인트 덜 먹어야 되는거 아님? 혹시... 혹시 모르니깐 볼까? 그딴거 없음 자긴 여기서 덜 먹으면 너무 심하게 세지 어... 포인트가 3포인트 4포인트인데 양손 4포인트도 그렇게 많이 안먹는거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 생각하면은 야 쌍수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면은 화강암수호자 개소리죠 개소리죠 알겠습니다 주인이 갑니다 말을 걸었다 여덟의 coal 이 천사장은 이 카운가 그 자식으로 이 카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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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가위바위보라 한판 뜨자 이말이 아아아아아아 큰일났다 돌처럼 단단한 자 역시 화강암 보자기로 간다 아아아아 비열한 녀석 화강암인데 가위를 내다니 자식 두번은 없다 이말이야 여기서 바위? 그렇지 읽어버렸어 너의 패턴 여기서 보자기를 내면 바위가 나오구요 다음에 주먹을 내면 너의 패턴 헐 헐 그렇지 헐 덤벼 뒤질라고 2천 좋아요 아 맞다기 한번 뜨고 싶은데 겸치 때문에 근데 여기 어디냐 원래 이게 맞는 방향인가 아 잠깐만 여기 안을 보여줘 안 아직 비공개라고 원래 어어 맞네 맞네 내가 너무 돌려가지고 지금 구분을 못한거네 소주랑 한판 뜨고 싶은데 그냥 가자 그렇게 일일이 챙겨서 뭐하냐 겸치 마는데 지금 이제 9레벨 찍겠는데 이러다 오늘 끓을 때가 되긴 했지만 아 여기 있었어? 코앞에 있었구만 깨어날 거라고 깨어날 거라고 너희는 이제 죽을거야 그 돌 쪽에서 봤던 소용돌이 그 돌 쪽에서 그 돌 쪽에서 봤던 그 돌 쪽에서 봤던 우리 자신이다 그누스의 왕과 무슨 상관이야 그 돌 쪽에서 봤던 그 돌 쪽에서 봤던 그 돌 쪽에서 봤던 그 돌 쪽에서 봤던 보여준다고? 나 그냥 선빵치고 죽이고 싶은데 어? 팔로미하고 지금 전투건 거야? 갔나 새끼 오늘 주도록 해 전사 내시죠? 전사 내시죠? 까지꺼 말이야 부르자 특별히 먼저 쏴주겠어 톡톡 그렇지 언니 시벙 버프 걸고 오실거죠? 야 버프에 물약 쓰고 코앞까지 달려온다고? 제정신이냐? 양심이 없는데 너무? 근데 얘네 약하다 전투 밸런스가 약하다 평지에서 이렇게 오면 절대 안 지지 뭐야 저주 매력 빨리 와 허찔거리 하지 말고 손도 못 씻고 막기 싫으면 그렇지 아 어떻게 해줘야지 깔끔하게 좀 다칠라네 얘네들이 나는 앞으로 돌진할거니까 너한테 한번 써보자 너도 넘어질거 같긴 한데 그렇지 바로 다리몽댕이 때려주고요 찔 거리가 안되네 이렇게 약한데 1200이 뭐야 야 지하가 있었구만 자식들이고 깜찍하구만 다 근접이네 경험치 퍼주겠다는거지? 야 너무한다 야 내 턴인데 진애들 데려오는건 아 아 자 기분 나쁠뻔 저주 안거네 걸면 조금 힘들거 같은데 안걸어버리네 그냥 아예 아야 뭐 고맙지 그럼 으음 이야하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보내자 어어어어어 야4800 제정신 아닌데 데미지 강력을 쓰고 뭐고 할것도 없네 진짜 졸라 세네 그렇지 넘치 퍼준다 야 이 강력했던 오크가 900이었는데 이런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준다고? 에반데? 골고루 때려서 한 번에 터뜨리겠습니다 8번으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내 예정이 없었는데? 저거 되냐 쟤? 한 칸만 가봐 되냐? 약화 그렇지 아유 깜찍하다 깜찍해 아유 깜찍하다 깜찍해 안 되제 주먹으로 콩 좋아 아 아웃이야 이렇게? 너무 겸없이 퍼주는데 얘네? 낡은 사부 아 왜 자꾸 한손무기 전설 주냐고 3연속이야 내가 유일하게 한손무기만 안쓰는데 단검도 쓰지 단검은 종류가 다르잖아 도적기술 쓰려면은 양손 쓰지 활 쏘지 지팡이 쓰지 아 근데 왜 자꾸 이것만 주냐고 아 물론 지팡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아 너무하네 진짜 아니 쓰레기네 쓰레기네 쓰레기인거죠? 버리면 되겠다 야 장의사 오두막 열쇠 아 이게 여기서 주는 거구나 아 그렇네 내가 뭐 깨고 들어갔잖아요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거네 전사가 먹어라 물량은 비싼 거 황금잔? 풍경화? 야 아 또 도둑힘의 피가 끈다니 이거 어쩔 거야 아 뭐 열쇠 줄 거 아니야 어차피 여자 그림의 황금잔 열쇠까지 돈 얼마냐 저거 아 맞다 그림 뒤에 이거 열 수 있다 그랬지 잊고 있었어 저 장의사 집 가서 이거 여는 법 들어와야 되는구나 원래는 잘 해오길 잘했구만 야 근데 진짜 그렇게 해놓으면 나처럼 뒤져버리는 성격 아니면은 못 뒤질 거 아냐 진짜 변태들이네 이거 많은 놈들이 아 쟐라 못해 처먹었네 나니까 이렇게 알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 나처럼 다 뒤지는 어 그냥 지겨운데 대충 깨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속도 못쓰는 거 아냐 야 이거 정말 독하구만 여기서 없냐 근데 나 여기서 꽤 많이 주웠는데 나 3 다운 당연히 이 그림 뒤에 있겠지 됐다 아 그걸 니가 왜 가져가려고 그래 얘가 가져가야지 오 야 저거 뭐냐 오호 오 예아 뭐야 좋은 거 많이 나왔다 빙결 맘에 드는데 어 뭐야 수수께끼의 인물 뭐야 신성술탄이라는 거 산성이라는 거야 신성 신성 골 까네 어 수류탄 좋아 좀비들한테 한번 매겨줘야겠는데 수수께끼의 인물보다 나는 파밍을 원합니다 파밍할 거 없으니까 만나 주겠습니다 주인이라니 쟤도 사람이야 동료야 동료 오 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사무엘이 될 것 같다 오 그냥 말해 저는 사람은 정말 중요하지 정말 저는 사람은 상관없는 것 같다 저는 상관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의 제한을 제한을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지금 저의 짐을 통해서 편의사건 해결하러 왔어 너의 장면을 보내줘요 간다 저 녀석이 무슨 인물인지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 저렇게 구석에 박아놓는 애들한테 흥미없어 다 그런거 아니겠어? 난 저런 애들한테 흥미없다고 가서 고.. 장비나 고치고 오자 나 조금 긁혔구나 채우시구요 아 끊을 시간 됐네 고세 첼리 어딨니? 다음에 켰는데 집중 안하고 있다가 털리는 거 아냐? 나 불안한데? 그림상인 너라면 진까를 알아봐 주겠지 너라면 다시 만나봐 주겠지 다시 만나봐 주겠지 데미지는 조금 더 세네 우선권 있는게 더 좋지 솔직히 파손도 안되는데 저건 와 900원이요? 그렇게 달달을 수가 이야아 5천원이다 또 또 5천원 또 5천원 보물 지도는 쓰면은 왠지 귀찮아질 것 같아 건들지 말자 나 뭐 책 읽으면은 뭐 도움된다는 책 어찌 안았나? 너가 이.. 너가 먹었니? 누가 먹었니? 어 이거다 일곱신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도 없는가 동화 속의 이야기다 어 그래? 그러하다 내려가면은 이제 메인에서 이제 마법상황에서 쫓아가는거구요 아마 다음쯤에서 새로운 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걸 또 준다고? 난 좋지 뭐 내구도 까이면은 바꿔 쓰면 되니까 다음에 여기서 하는걸로 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레일 찍자 지금 좀 바꿔봐 촌스러운 진영이야 그러니까 맨날 공격당하는거 아니야 아아 아아 일렬은 없냐? 일렬은? 인사하기 좋은데요 어때 왜 거기 보고 있냐? 이 의도가 뭐니 대체 드디어 낡은 교회에 도착을 하고 마는데 아 좀 붙어봐 얘들아 아 왜 이렇게 서로 안 친하냐 얘네들 짜증나게 빠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내일 뵈요 뿅 5 5